저는 고통을 주고 이렇게 기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달 전에 신랑님과 신부님이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저번에 러브스토리를 듣기로 하는데요. 그 러브스토리를 엮어서 제가 노래를 한번 읽어봤어요. 잘 읽어주시고. 그리고 신랑님과 신부님은 처음 만났던 건대를 생각하시면서 건대를 생각하시면서 그러셨으면 제가 정말 봅니다. 신랑이 신부님은 처음 봤을 때 아마 웃는 대로 느껴졌어 뭐 나의 삶은 radiant 걸 젊을 바라봤던iedz 그럼 연애를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바라만 봐도 너무 좋아 사랑만 해도 시간 모질라서 죽겠네 일어나 심장 미쳐돌아 버리면 어쩌나 일어나 심장 숨이 밝혀 맞으면 어쩌나 그대의 눈가에 눈꼬리 내게는 있어 나 있어 나 그대의 슬픽이 뜯어진 눈덩이 있어 나 나 있어 나 있어 나 여부로 둘러요? 여러분은 주말이 그렇고 지금이지만 그대의 슬픽이 뜯어진 눈덩이 있어 나 우리의 사랑에 서양을 밟고 있는 주 우리의 사랑에 서양을 밟고 있는 주 함께 걸어가야 나 수많은 시간 앞에서 계속 우리는 예수는 언제나 변함없다는 것을 믿나요 힘든 날도 이끌죠 하지만 꿈엔 없어요 저 하늘이 푸른 그 날까지 사랑만 가득한다는 것을 사랑만 가득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믿는 것을 사랑만 가득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믿는 것을